와나나 와나나 와나나~~ 와나나 유튜브 보시다시피 여기 뒤에 택배들이 왔어요 하나 둘 셋 빨리 뜯어보자 정신 나갈거 같네 그치 저기 마지막에 열어야 된다는거 박스 말고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거잖아요? 그래서 누가 봐도 조나 뻔한것부터 여행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내 사진이 징그럽게 많어? 뭐야 씨발 진짜 내 사진이야 침대야 내가 방송 3주년 이었구나 어이씨 그거 내가 다섯시간 동안 만든거임 주고싶어서 설렀다 3주년 축하해 아니 고마워 고마운데? 이게 이게 본인집에 있으면 상관없지만 남의집에 붙어있으면 얀데레가 되는 그 그 사진 아니야 어? 어? 이게 뭐야?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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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.. 내 사진 으흐흐흐흐흐 흐흐흐흠 ھ 침쳐버렸군요 당신은 저한테서 벗어났습니다 침 cell요 오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유 감사합니다 시에에에에에 크게 밸런스를 맞추기위해서 이번에 편의점 택배에 오 뭐야 와 이 디트해봐 씨바 아니 이 안에 있는 문양들 하나 하나 그린거야 야 이거 봐 호오이 쉣 이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명해진 사람인데 내가 작품을 미리 받은 것 같은데? 제가 진짜 소중히 복원하다가 제 인생이 망해버리거나 하면은 이..이거기..여기 가격을 매겨도 될 것 같아요 고3이라고요? 유명해지십시오 경찬하라~~~ 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말했던 작은 뱁새의 방에서 굉장히 악질이라고 허허헣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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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ח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 뱁새 친구한테서 뭐라도 뜯어오겠습니다 헉 그럼 아가 천사 애기공주 작은 아기 뱁새 화이팅이라고 한번만 전해주세요 아나나님 백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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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, 오늘 내 방송 3주년이라네 지금 스트리밍 중이야 888? 오! 오! 아 진짜 뭐 축하 메시지 음성으로라도 하나 보내주시게 아 우리 사랑하는 땅친 정혜안 친구 방송 3주년이라고? 나는 무엇보다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초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걸 친구가 무엇보다 진짜 진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그런 초심, 그 병신미 잃지 않기를 바라고 화이팅하게 그럼 우리 다같이 하나, 둘, 셋 하면 병신 화이팅할까? 하나, 둘, 셋 병신 화이팅 이게 아니잖아 뭐지? 무슨 케잉인데? 착해 케이스? 어떻게 쓰는 거예요? 어떻게 쓰는 건데 원래 안 맞는 거야 이게? 뭔데? 모른다고? 예쁘길래 샀어요 잠깐만 자연아 예쁘길래 샀어요 아니 그때 방송에서 물어본 일본 옷이야 여름이면 겨울됨이 있길바래 봉투 안에 소족의 도내가 들어있음 미션! 아아! 아아! 5천원 감사합니다 오우스 오우 마이! 왓 디스 디스? 오우 졸라 힙해 안녕? 난 와나나 하와이 나나 하와나나 하와나나 이거 예정되어 있던 선물이거든요 뭔가 보자기의 느낌이 좀 있어 파란! 오 마이 하하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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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건이라고? 이거 어떻게 써 시발 탈 오 마이 갓 이거 어떻게 쓰니 이건 제 미모와 지성이 흘러 넘칠 때 그걸 잠깐 닦는 용도로 쓰겠습니다 어 뭐야 쩜쩜쩜쩜쩜쩜 쩜쩜쩜쩜쩜 쩜쩜쩜쩜쩜 쩜쩜쩜 쩜쩜쩜쩜 쩜쩜 쩜쩜 쩜 쩜쩜쩜 쩜쩜 Muhammad 바닥뿌리 떨어진 세상 짓는 거예요, 거기서! 하하하하하하 오 무게도 있고 덩치도 제일 커요 어 뭐야, 시발 배틀이 컨티넨트이다! 빰빰빰빰빰빰빰 쉣~! 차박이의 마음은 또? 마마무, 마마무 앨범이에요 약속의 내버랜드 11권! 애매하게 11권을 따로 보냈어요! 아! 이건 아이유다! 아! 존나 예쁘다! 와 씨! 미쳤다! 이거 그냥 장식품 같은데? 어 손소독제? 음? 무드등? 어! 요건 좀 인정! 살구 깡패 에코백이에요! 살구! 깡패! 버거컵! 야 뭐? 야 니네도 구주가 나온다 야! 악마의 편집님구나! 성물 구성 목록! 고등학생이라 금액보다 정성으로 승부하자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. 이거 준비했는데 탕진해서 한동안 돈에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. 제 인생 후 맞짱을 만난 후에도 행복해진 것 같아요. 사랑해요. 아이... 고맙습니다. 아이 또 이렇게 실용성 있는 것들을 또 준비해서 저거 선물세트로 주셨어. 암튼 저의 작은 선물로 학교에서 만든 주문제작가 퍼즐을 넣었고요. 큰 건 아니지만 편지를 잘 쓰지 못하는 관계로 마치겠습니다. 별. 참고로 쌍둥이 동생인데 걔가 팬하트를 그려서... 오오~~ 흐흫... 와 짱축하이 앞으로도 파이팅! 내 코 부분에만 쓴 거는 노린거니? 혹시? 마라카드 확장판이야! 3주년 3주년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일단 아 또 급하게 그린 3주년 축하쓰 고맙습니다 진짜 객붙여졌네 지금 왓짱 3주년 늦게나마 축하해 이번 내 점심값이야 왓 새구 표정 왜이래 하하하하하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윽 야 이거 씨발 안봤으면 어쩔 뻔 되었어? 야 씨발 객전다 어 나 편집자들 은빨이 원호 견자이 단투박찌 쥐형 루즈나 머독 김재훈 개렌 핑크군 또돌리 땀해요 땀해 나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